인사행정 파트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3절 인적자원의 관리고요. 1번의 시험 부분을 보겠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중요한데요. 우선 타당도부터 보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이를 재는데 그때 체중계를 이용하면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시험도 효용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 효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타당도 그리고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다.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바로 타당도가 되겠고요. 신뢰도라는 것은 아침에 재고 저녁에 잤는데 갔던 동일한 결과를 낳으면 그게 바로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당도는 정확성으로 이해하시고 신뢰도는 일관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당도와 신뢰도 중에 타당도에 대해서는 공문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타당도의 내용을 조금 세분화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당도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내용타당성입니다. 내용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측정도구가, 시험, 시험, 이런 측정도구가 측정 대상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나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측정 대상의 속성을 잘 포함하고 있나 그걸 내용타당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서울에 지금 가는데, 서울로 간다면서 고속버스는 부산의 고속버스를 타는 그런 게 바로 내용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용타당성이 결여된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전에 같이 공부했던 제1종오류, 2종오류, 3종오류 중 내용타당성을 결여하면 제 몇종오류를 범한 게 되죠? 답은 제3종오류가 되는 겁니다. 내용타당성, 메타오류. 그 다음 두 번째 종류는 기준타당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타당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공무원 시험 성적을 좋게 받은 사람이 실제 근무 성적이 좋게 되면 그 기준타당성은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기준타당도는 다시 두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하나는 동시타당성이라는 게, 동시타당도. 타당도나 타당성이나 같이 쓰면 됩니다. 동시타당성. 두 번째가 예측타당성. 예측타당성. 이 두 가지로 세분되고요. 다음에 구성, 기준타당도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타당성을 보겠습니다. 구성타당성은 뭐냐 하면, 척정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척정하고자 하는 것을 이 어떤 척정도구가 제대로 척정한 정도. 제대로 척정한 정도.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정보와 사회의 어떤 정도.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정보가 어느 정도 진행된가. 이런 걸 정도를 척정한다고 할 때, 거기에 사용한 지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보이용지수라든지, 정보투자지수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이 정도를 척정했다고 하면, 이 지수들이 정보화 사회를 잘 척정하는 수준이 된다면, 충분히 그것들로 정보화 사회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면, 그 구성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 구성타당성에는 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첫 번째는 수렴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차별적 타당성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씩 했잖아요. 즉, 기준타당도의 동시타당성과 예측타당성, 그 다음에 구성타당성을 세분화하니까, 수렴적 타당성하고 차별적 타당성은, 그건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임용으로 넘어갔어요. 임용에는 먼저 임용을 설명하기 전에, 임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아셔야 됩니다. 임용결격사유인데요.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임용에 관한 내용들은 교재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교재 32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용결격사유, 첫 번째에 들을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파면이 됐다 그러면,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돼요. 임명이 안 돼요. 또, 해임이 됐을 때 3년이 지나면,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또 임명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행령이나 배임죄, 이걸로 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에,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302년, 그 동그라미 있어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성폭력 범죄 있죠.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용어 아시죠? 그런데 그 용어들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이 사람들은 임명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은요. 외부임명과 내부임명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시험은 외부임명이고요. 이제 내부임명을 한번 살펴보면, 내부임명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수평적 내부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내부임명이 있어요. 첫 번째 말은, 수평적 내부임명은 배치전환이라고 합니다. 배치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배치전환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입이 있고요. 전보, 전직, 파견, 겸임, 이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여러분이 이야기 좀 생소한 게 전보가 되겠네요. 전보라는 것은 뭐냐면, 자리만 바꾸는 거예요. 전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직렬, 동일한 직급 내에서 직위만 바꾸는 게 전보가 되겠고요. 전직은 뭐냐면, 상위한 직렬로 수평이동을 하는 거 말이에요. 상위한 직렬. 그게 전직입니다. 나머지 파견, 겸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수직적 내부임명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진이 있고요. 두 번째가 강임이 있습니다. 강임 표시하시죠. 별표 하나요. 이 강임은 어떤 거냐면, 직제가 변경이 되어서 자리가 없어질 경우에, 없어지면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강임이고요. 왜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가 하면, 강임은 징계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강임은 아닙니다. 징계, 우리나라에 6개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징계? 한번 해보시죠. 엄한 거부터 약한 거로 한번 쭉 해보시죠. 먼저 제일 엄격한 게 파면이죠. 그다음 뭡니까? 해임. 그다음 뭐죠? 강등입니다. 강등. 그다음 뭐죠? 정직. 그리고 감봉, 견책. 이렇게 됩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징계 부분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할 건데요. 지금 여기서는 강임이라는 것과 강등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강임은 징계의 수단이 아닌 종류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제 3번에 근무성적 평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4급 이상 그리고 5급 이하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정방법 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정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도표식 평정척도법을 사용합니다. 뭐 이외에도 서술법 또는 목표관리제평정법 등등이 있는데요. 도표식 평정척도법입니다. 이거는 도표로 된 평정표를 사용합니다. 그 평정요소를 거기에 제시를 하고 그리고 대상자를 관찰을 해서 해당되는 난에다가 표시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배분법이란 게 있는데요. 강제배분법은 근무성적의 분포가 정상분포 곡선을 유지하도록 강제로 배분하는 것을 강제배분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에 있는 평정오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정오류는 교재 33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부터 6개의 오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연쇄효과입니다. 할로이펙트라고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줄에 있죠.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아주 성실하다. 그러니까 성실하니까 저 사람은 능력도 탁월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연쇄효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관대화, 엄격화 경향이다. 관대화라고 하는 것은 점수를 잘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엄격화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강제배분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6번입니다. 대비효과인데요. 대비효과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면접하러 들어가는데 그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 면접을 했는데 면접을 잘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그게 대비효과가 됩니다. 반대 경우도 성립하겠죠. 자, 거기에 6번 다음에 7번 하나 추가해 주세요. 하나 적으세요. 이럼 하여 근본적 기속의 착오. 근본적 기속의 착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타인의 어떤 타인이 있는데 그 타인이 실패를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개인적 요인이 있고 상황적 요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실패하면 개인적 요인을 크게 인식합니다. 그 사람 뭐 때문에 안 됐다. 그런데 타인이 성공을 거두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숙드려가고 상황적 요인만 그 사람 성공했는데 그거는 주변 여건이 도와준 거야.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근본적 기속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상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기본급. 기본급은 봉급이고요. 부가급, 수당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보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노동대가로 봤는데 노동대가의 근거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어 보겠습니다. 직능급. 직능급. 두 번째가 직무급. 직무급. 세 번째가 실적급. 실적고요. 불륜데 별표 하나 하시고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위분류제를 배웠는데 이 세 가지 종류가 무엇과 해당이 될까요? 정답은 직무급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첫 번째부터 봅니다. 직능급은요. 공무원의 능력 정도에 따라서 보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능력, 동일보수의 원칙이 됐는데요. 직무급은 뭐냐 하면 직무가 가지는 상대적 가치를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직위, 동일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위분류제가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실적급은요. 직무를 수행한 결과를 기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화면에 연금이 나오는데요. 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금제, 비기금제로 구분하고 기여제, 비기여제로 구분합니다. 우선 앞에 거 기금제와 비기금제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제라고 하는 것은 미리 기금을 적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돈으로 운영을 하는가 하면 기금을 투자를 합니다. 기금 투자를 하면 그게 이익을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비기금제는 아닙니다. 기금을 미리 조성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재원을 세출 예산에서 지출합니다. 세출 예산에서 지출하는 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기금제는 장점을 보면 장점 면에서 기금제는 연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하는 게 안정적인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비기금제는 기금제는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죠. 그런데 비기금제는 시작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기금제의 경우는 개시 비용이 적게 든다. 개시 비용이 기금도 안 만들어도 되고 하니까 개시 비용이 적게 드는 건 장점이에요. 단점을 보겠습니다. 단점은 기금제는 기금을 이렇게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단점인데 비기금제는 뭐냐면 시작할 때는 비용이 적게 들죠. 그런데 이 비기금제는 투자를 안 하니까 따로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제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고요.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비기금제는 영국 그리고 독일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여제로 넘어갑니다. 기여제와 비기여제입니다. 기여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드는 비용을 공무원도 내고 정부도 내는 거예요. 공동으로 내는 게 기여제고 비기여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은 안 내고요. 정부가 단독으로 비용을 내는 걸 비기여제라고 합니다. 기여제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하고 있고요. 비기여제는 영국하고 독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설명하면 연금이 제도가 좀 개혁되었거든요. 그 연금제도 개혁 내용을 조금 아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압축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기여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여율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는 걸 이야기해요. 내는 액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종전에는 7%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9%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가 연금지급률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연금지급률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게 인하가 되어서요. 이거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종전에는 1.9%였는데요. 현재는 1.7%입니다. 전에 공문시험에 1.9% 1.7% 이런 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지만 이 수치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기여금의 납부기한입니다. 그게 연장이 되었거든요. 종전에는 33년 동안 내면되었는데 이게 36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내년 기간이 더 늘어나 부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입니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최저 복무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종전에는 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공무원이 되었다고 할 경우 최저 복무기간을 복무를 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기한이 종전에는 20년이었습니다. 그게 10년으로 단축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연금제도의 개혁에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대부분 중간 범위의 점수를 준다. 그러니까 매우 높은 점수, 매우 낮은 점수를 피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집중화 경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관계가 있잖아요. 평가를 받는 사람들하고 평정자하고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너무 높은 점수, 낮은 점수는 피하고 중간 점수를 주는 그것을 집중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노동력 가치를 기준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죠. 직능급, 직무급, 실적급 여기서는 1번의 직무급이 정답입니다. 3번의 평정제도 옳은 것을 봅니다. 가에 보면 공문의 능력 발전 맞죠? 2번 보면 우리나라는 시정하기 위해서 이중평정제 편파적인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중평정제를 실시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 맞고 나도 맞고요. 다 보면 평정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이걸 총계적 오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계적 오류 그래서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오류 총계적 오류라고 한다. 다는 틀렸고요. 라의 경우는 법기준상 법기준상 근무실적하고 평정요소가 근무실적하고 직무수행능력 이걸 이제 하고요. 다음에 추가로 직무수행 태도는 필요할 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처럼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옳은 것은요. 가, 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임용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징계로 해임 처분 받았다. 5년? 아니죠. 해임은 3년, 파면이 5년이었습니다. 1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성진의 기준으로 공무원 근무 경력만을 중시하면 안 되겠죠. 3번에 보면 전직, 전보가 어떤 거라는 것을 설명드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처 간의 할거주의를 답할 수 있다 맞고요. 4번이 강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임 제가 이야기했죠.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해서 직위가 폐지되었을 경우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좋게 나는 그런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임은 징계가 아니다 하는 설명까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가는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험 시기나 도구 형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일관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르게 해도 일정한 점수를 나타내면 신뢰도가 높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의 배합의 적정성 난이도 가 되겠고요. 나는 어느 누가 채점을 해도 동일한 결과 이것은 객관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기금제 기여제 비기여제 그리고 기금제 비기금제 종류별로 설명을 드렸고요.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는 장관도 포함되고요. 우리나라는 기금제 맞습니다. 기금제는 관리비용이 적게 된다 아니죠. 기금제는 기금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의 기금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기금조성의 비용을 정부가 단독 부담 공무원을 내지 않고 하는 걸 비기여제라고 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은 총액 임금비 제도에 대한 1번 보겠습니다. 성과관리 유인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적 시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만 총액만 설정하고 나머지 정원관리 관리 같은 것을 다 자율적으로 맡겨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공공관리적 시각 맞고요. 이번에 직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보면 국단위 까지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국부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그 말은 과단위 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죠.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보면 계급에 따른 인력운영 재량권 즉 정원관리 같은 게 다 자율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5번은 성과 상려금에 대한 지급액 증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경력평정인데요. 보통 평정할 때 근무 성적평가가 한 70% 그리고 경력평정이 30% 인데요. 고정된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평정을 할 때 경력을 갑, 을, 병정 경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갑경력은 어떤 건가 하면 동일 직렬의 동일 계급 이상의 경력입니다. 을경력은 동일 직군의 동일 계급 이상의 경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의 경력을 서로 비교할 때 환산을 하거든요. 환산 점수를 내는데 그때 이런 게 다 곱하기 100% 곱하기 80% 이렇게 해서 환산 점수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갑경력은 동일 직렬의 동일 계급 이상의 경력이고 100% 인정합니다. 을경력은 동일 직군의 동일 계급 이상의 경력인데요. 80% 인정됩니다. 병경력은 직군이 다른 동일 계급 이상의 경력입니다. 이건 60% 고요. 마지막 정경력은 갑을 병정 정경력은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 계급의 경력입니다. 30% 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경력의 어떤 원칙을 파악하느냐. 2번의 친근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공무원 승진제도 그렇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승진기준을 선임순위에 중점을 두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맞고요. 먼저 임용된 사람을 승진기준을 우선시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 2번입니다. 승진경쟁의 범위를 당의 부처의 직원으로 한정을 시키면 침체에 초래하기 쉽다. 맞습니다. 3번에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경력, 평정, 기타능력 입증을 기준한다. 맞고요. 4번에 보면 국가공무원의 경우에 5급으로 승진하려고 하면 시험을 거치한다. 아닙니다. 종전에는 모두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시험을 치되 필요할 때는 심사를 거쳐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속 장관이 시험인가 심사인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현재 대부분의 중앙부처에서는 심사에 의한 승진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의 승진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근무성적, 평정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채용시험의 타당성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기준타당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시험성적하고 업무수행실적 이렇게 되면 가는 기준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나의 보겠습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 이걸 시험문제가 제대로 착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용타당도가 되겠습니다. C에 보면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요소와 시험문제인 구성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전에 설명드렸죠. 정보와 사회 정도를 어떤 지수 투자지수 정보투자지수 정보이용지수 이렇게 해서 그게 커버가 되느냐 구성타당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선발시험의 타당성 신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시험과 기준의 관계인 기준타당도를 말하는 거죠. 신뢰성이 아니고요. 다음 제시험법 했는데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첫째 하나는 시험을 두 차례로 두 번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험을 한 번에 한 번 치는 방법 구분이 되는데요. 다시 시험 두 번 치는 경우는 다시 또 두 개로 구분됩니다. 종류가 뭔가 하면 복수 양식법 이라는 거 하고 제시험법 두 가지가 시험을 두 번 치는 거예요. 복수양식법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A형 시험 문제를 쳐보고요. 또 다음에 B형 도치법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복수양식법 이 됩니다. 제시험법 뭐냐면 같은 문제를 가지고요. 시간적인 간격을 둡니다. 이번에 치고 좀 있다가 두 번째 시험치게 이런 형식이 제시험법 이고요. 시험을 한 번만 치는 것은 반분법 이라고 합니다. 반분법 이라는 게 있고 일관성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인데요. 반분법 뭐냐면 문제를 두 개 집단으로 나눕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전체 문항이 있으면 그 전체 문항 중에 짝수 번호가 있고 홀수 번호 있잖아요. 그럼 짝수 번호 하나 홀수 번호 하나 그래서 시험을 쳐서 나중에 두 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 검증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항 간에 일관성이 있느냐 그걸 측정하는 방법은 통계 프로그램에서 크롬바 알파라고 합니다. 크롬바 알파 값이 0.6 이상 나오면 이것은 일관성이 있다. 통계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가동해 보면 크롬바 알파 값이 이렇게 컴퓨터에 뜨게 됩니다. 그걸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에 시험의 신뢰성이 아니고 기준 타당도가 시험과 기준의 관계고 재시험법은 시험의 종적인 일관성입니다. 행적인 게 아니고 종적인 그래서 시험을 한 번에 아니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2번에 보면 동시적 타당성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동시적 타당성 표시하시고요 이것은 기준 타당도 안에 기준 타당도를 세분화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동시 타당성이고요 또 하나는 예측 타당성이 됩니다. 설명을 먼저 하고 문제를 보면요 동시 타당성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을 선발하려고 하는 시험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현재 있는 사람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험을 실시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획득한 시험 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 점수하고 현재 이 재직자가 인사평가에서 받는 점수하고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게 바로 동시 타당성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면 동시 타당성이 입증되니까 결국 기준 타당도 더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측 타당성 입니다. 뭐냐 하면 앞의 것은 동시 타당성 선발 도구를 현재 재직 하려고 신입사원 선발에 적용하는 도구를 현재 재직 자격 실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예측 타당성 뭐냐 하면 선발 시험 합격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합격자의 시험 성적 하고 이 사람이 입사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의 직무 성과를 비교해서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이 직무 성과도 높은 점수가 나오면 예측 타당성이 높고 결국 기준 타당도 높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종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 타당도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수렴적 수렴된다 할 때 수렴적 타당성 하고 차별적 타당성 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설명이 좀 어렵지만 이게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 번거롭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렴적 타당성 이란 뭐냐면 이겁니다.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동일한 개념을 측정할 경우에 동일한 개념을 측정할 경우에 그때 측정 방법이 다르다 해도 그러니까 상의하다 해도 측정 방법들 간에 높은 상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상의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 방법들 간에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면 그게 수렴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별적 타당성 이란 것은 뭐냐 하면 방금 수렴적 에서 타당성 표시를 하시죠. 동일한 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상의한 표시 상의한 서로 다른 이 말이에요. 동일한 그 다음에 상의한 측정 이렇게 되는데 이 차별적 타당성 거꾸로 입니다. 상의한 개념을 측정할 때 동일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 값들 간에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상의한 개념을 측정할 때 동일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 값들 간에는 차별성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측정 도구 하고는 관계 없이요. 서로 다른 어떤 속성 들은 서로 다른 속성 들은 서로 다른 측정 결과를 나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이게 차별적 타당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서 말한 수렴적 타당성을 달리 이야기하면 같은 속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측정 결과는 비슷하게 수렴되어야 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각각 또 두 가지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 내용 타당성은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해 주면 좋겠죠. 맞습니다. 4번에 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시험을 심시한 결과 근무 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 성적도 좋다면 그 시험은 구성적 타당 아닙니다. 동시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고 잘 정리해서 세분화 하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은 구성 타당성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정보와 사회라고 했을 때 그걸 정보투자지수나 정보이용지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보와 사회의 정도를 설명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구성 타당성 이었죠.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1번입니다. 채용시험이 이론적으로 추정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공문보수 설명입니다. 1번 보면 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직무급을 이야기하는 거죠. 직무급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의 실적급 성과급은 근무실적 그렇고요. 3번의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공무원의 가족의 생활보장입니다. 4번의 연공급 근속급은 근속연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한다. 맞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사절 행동 규범이 되겠습니다. 1번에 징계가 나오는데요. 징계는 6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지까지를 중징계라고 하고 간봉과 견색을 경징계라고 합니다. 각각의 성격을 조금 설명드리면 개정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내용으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 1 징계 부분은 별표 2개를 하기 바랍니다. 엄격한 정도부터 정도가 높은 것부터 설명드리면 파면은 5년 입니다. 5년 동안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 급여가 감액이 되는데요. 재직 기간이 5년 이상 되면 1분의 1을 감액 하고요. 5년 미만 의 경우는 1분의 1을 감액 합니다. 그리고 퇴직 수당도 50% 감액 합니다. 그게 당연히고요. 해임되었을 경우는 3년 3년 동안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퇴직 급여나 퇴직 수당의 감액 은 없습니다. 해임의 경우에. 그런데 단 조건이 있거든요. 행령 이런 행령 같은 이런 범죄를 본적이 있었을 경우에는 5년 이상 의 경우는 4분의 1을 감액 하고요. 재직 기간이 재직 기간이 5년 미만 인 경우는 8분의 1을 감액 합니다. 그리고 퇴직 수당은 25%를 감액 합니다. 세 번째가 강등 인데요. 강등 이라는 것은 1계급 아래로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등 의 경우는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3개월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보수 전액을 감액 합니다. 보수 전액 입니다. 거기 표시 하시죠. 보수 전액 감액 중요합니다. 보수 전액 감액 그런데 신분은 유지됩니다만 보수 전액 감액 됩니다. 그리고 이 강등 집행 이 끝나고 18개월 간 성급 이나 성진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정직 입니다. 정직 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일 못합니다.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요. 신분 은 유지 됩니다. 정직 도 보수 전액 감액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 가 3분의 1 감액 된다 2분의 감액 이렇게 놓으면 틀린 거에요. 보수 전액 감액 됩니다. 그리고 18개월 간 성급 이나 성진 됩니다. 간봉 입니다. 다섯 번째 간봉 은 1개월 에서 3개월 간 그리고 3분의 1 감액 을 합니다. 3분의 1 감액 합니다. 그리고 12개월 성급 성급 성진 되지 않습니다. 견책 은 제일 약한 거죠. 6개월 간 성급 성진 성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징계 고요. 징계 중에 두 번째 해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 둘 내용 이야기 하면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하 등급을 받은 공격이 있을 경우에 최하 등급 입니다. 그 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이런 사람들 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해임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 건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기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더 정리를 하면 공공기관은 공기업하고 공준기 입니다.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이 구분되고요. 그 중에서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은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요. 그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50인 이상만 되는 게 아니라 자산규모 그죠. 수입액 뭐 이런 게 다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해임이 가능하다.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게 되면 받게 되는 공기업의 경우에 기관장하고 상임위사의 경우는 인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같이 하라고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청 심사 제도 고충 처리인데요. 비교를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청 심사 제도는 행정안전부에 소청 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청 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필요적 전심 절차 전심 앞에 전심 절차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청 심사는 청구를 하죠. 그런 다음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이런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소청 심사는 처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구속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고충 처리는 그게 없고요. 단지 처분청에 시정 요구만 할 수 있다. 그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공무원 단체 보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는 개정이 되어가지고 2021년도 7월 6일 시행이 됐는데요. 그간에 6급 이하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 직급 제한이 폐지 되었다. 그 폐지된 대로 지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1번에 공무원문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해당되는 것은 3번입니다. 충성의 의무고요. 1, 2, 4, 5 모두 다 국가 공무원법상 의무입니다. 헌법상 의무가 아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고충처리 제도하고 소충심사 제도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에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 맞습니다. 2번에 보면 두 개 다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는 데 틀렸습니다. 앞에 그것은 아니죠. 고충심사 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이 없고요. 있는 것은 소충심사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에 중앙고충심사 위원회 이것은 인사혁신처 에서 하고 있고요. 인사혁신처 안의 소충심사 위원회입니다. 4번에 보면 소충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하는 특별행정 심판 제도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단체교습 대상은 여러분 단체행동 단체 교습 다 아시죠? 그죠? 단체교습 대상은 근무조건이 됩니다. 근무조건이 바로 단체교습의 대상이 되는데요. 1번에 보면 1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이거는 정책이나 인사에 관한 거죠. 해당사항이 없고요. 단지 근무조건 여기에 보수는 근무조건에 포함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지기해제 사유 해당되지 않는가 보겠습니다. 1번에 지기해제하고 비교해야 될 게 집권면직 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기해제 해당하는 2번입니다.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는데도 복귀하지 않으면 이건 지권면직 이 되는 거예요. 지권면직은 신분을 박탈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기해제는 신분은 보유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면 지기해제가 되는 거고요.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파면 해임에 해당되는 징계 어결이 요구중인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징계 가 해당이 됩니다. 중징계 그러니까 파면 해임이 중징계 잖아요. 만약에 지문에 경징계 간봉이나 견책의 경우는 맞지 않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해당하는 징계 어결이 요구중인자도 직위해제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직에 해당되는 중징계죠.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의 경우는 직권면직이 됩니다. 휴직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사유가 휴직 사유가 소멸된 데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직권면직 신분이 박탈된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번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봅니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개 단계 맞습니다. 2번에 보면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하고요. 쭉 내려가서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아닙니다. 보수전액을 감하게 됩니다. 3번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전액 감하는 게 아니고 감봉은 3분의 1을 감한다. 4번의 감사원에서 징계의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는 징계의 의결의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동일한 보수 지급할 수 있는 행적인 군 2번의 등급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공무원 신분의 변경 소멸 1번 보면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진탈락 혹은 또 어떤 근무성적 평정 결과 이런 데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1번의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성적 평가 결과라든지 성진탈락 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번 맞고요. 2번에 보면 직제와 정원 규정이 바뀌어서 정원 초과한 경우 당연퇴직이 아니고요. 직권면직 사유입니다. 세번째 보면 권고사직은 강제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누가 하는가 하면 이명권자가 하는 거니까 강제퇴직으로 볼 수 있죠. 4번에 보면 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공무원 신분 유지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합니다. 5번에 보면 강임 제가 강조했죠. 강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죠. 5번 달렸고요.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계급제하고 직위분류제에 비교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같게요. 2번 보시죠. 직위분류제에서는 폭넓은 인사이동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계급제가 탄력적인 인사 행정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렸다. 이렇게 보고요. 1번 봅니다. 직위분류제는 조직계획의 단기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계급제는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위분류제는 단기적이다. 맞고요. 3번에 보면 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 맞고 이런 게 되니까요. 4번에 계급제에서는 공무원 간의 유대의식이 높다. 계급제는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피가 수열되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니까 안에 있는 자기들 간의 어떤 유대의식은 높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직위분류제 출발에 영향이 미친 것 과학적 반리론 해당됩니다. 종신고용보장 이거는 직업공무원제니까 직위분류제하고 방식적 관계는 없죠. 다해 보면 보수의 형평성 그렇습니다. 보수의 형평성 자기가 일을 하는데 따라서 보수가 책정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적주의 그렇습니다. 실적주의 이 직위분류제라고 하는 것은 실적제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 혹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가 다 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공론 9번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가 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특정지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나 보겠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별청지 아닙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이고요. 감사원 차장 차장은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입니다. 다 보겠습니다.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 보장 따라서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 맞습니다. 라 보겠습니다. 임기재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아니고요. 임기재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을 임명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경력직 공무원을 임명할 때 임기재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가 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특수경력직 해당하는 사람 불렀습니다. 과에 보면 팥줄소에 근무하는 순경입니다. 이것은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입니다. 나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입니다. 특수경력직 중에서 별정직입니다. 바보입니다. 도교통부 차관 특수경력직 중의 정무직입니다. 나 에 보면 병무청 근무 중인 군무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 보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특수경력직 중의 정무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특수경력직을 찾거든요. 따라서 나 다 마 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직위분류제 연결입니다. 1번 보면 징류 일반행정 법무행정 맞고요. 다음 직렬 행정 직렬 세무직렬 맞고요. 다음 직군 행정 직군 공안 직군 시설 직군 맞습니다. 그런데 4번에 보면 집위 관리 이사관 서기관 이렇게 되는데 직위가 아니고 등급이 되겠습니다. 등급입니다. 등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류는 다릅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는 달라요. 그러나 곤란도나 책임도 이런 게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군이다. 직위의 군이다. 이게 등급입니다. 따라서 4번은 등급 이렇게 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 실적주의 장점 1번 봅니다. 행정의 대응성 확보 이것은 실적주의의 경우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니까 대응성 확보는 힘들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 행정의 대응성 확보 이렇게 해서 장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대응성 확보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실적주의는 2번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또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하게 되고 그리고 업무 능률을 정진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별표 2개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징계 내용 효력 입니다. 1번 읽어 보겠습니다. 강등은 1개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강등은 중징계죠. 보수 전액을 감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번에 보면 정직도 중징계입니다. 중징계는 다 보수 전액을 감합니다. 보면 정직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틀렸고요. 3번 봅니다. 감봉은 감봉은 아까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게 아니고 3분의 1을 감합니다. 틀렸고 4번에 보면 파면 5년 그래서 임용될 수 없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에 별표 하나 하시고 문제를 풀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10번 봅니다.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하는가 하면 4번 질문 보시면 종합적 시각 확보 이게 눈에 들어와서 틀리게 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끝까지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계급제는 폐쇄적 입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피가 수열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직위 분류제는 개방적 이고요. 그 다음에 계급제는 낮은 보수 형평성 보수 형평성이 낮습니다.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나 그렇지 않는 부서나 다 같죠. 그런데 직위분류제는 보수의 형평성이 높다.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 고려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세번째 보면 계급제는 영공서일 입니다. 그러나 직위분류제는 실적 중심으로서 사불해 보면 계급제는 종합적 시각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위분류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점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 계급제는 종합적인 시각이 확보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올 라운드 플레이어를 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직위분류제는 전문 분야 중심이지 않습니까 전문 분야 전문가라고 하는 건 자기 분야만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인 시각 확보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고위공무원단 설명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의 1부는 공모 직위제도에 의해서 충원된다. 맞습니다. 20% 30% 50% 기억나시죠? 개방형 직위 20% 공모 직위 30% 부처 자율 직위 50% 20% 30% 50% 설명드렸습니다. 2번 봅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지방에는 도입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3번에 보면 고위공무원단은 직무 등급제 기반 맞습니다. 그렇게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4번에 보면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일반직 이고 별정직은 제외한다는 데 틀렸습니다. 일반직도 되고요. 별정직도 다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5번에 보면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전년도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맞습니다. 틀린 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8장 인사 부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조 재무행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